네 인사 드렸습니다. 매가스의 남윤곤입니다. 이제 2028학년도 입시는 아직 3년 뒤가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려고 이제 먼저 가이드를 조금 설명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하고 여러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직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까? 막연하게 이제 생각이 좀 들 텐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중3 올라오는 친구들을 저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친구들 중에 출생인원이 두 번째로 적은 세대예요. 첫 번째 적은 친구들은 누구냐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이 첫 번째 43만 명대 출생인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44만 명대 출생인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실제로 수능 보는 친구들이 가장 역대로 적은 두 번째가 될 거라서 42만 명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 쪽은 실제로 이제 4년제 대학교만 우리가 잡은 거고요. 실제 지금 의대가 2천 명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 현재로는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여기에 또 최상위 7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스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거기다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거기에 이하여대라는 여대 하나를 집어넣으면 7개가 되는데 거기까지가 2만 3천 명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의대 정원이 5,038명쯤 되는데 의대 정원 약 5천 명 가까이가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뭐지 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수의대 거기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인원까지 다 더하게 되면 실제 1만 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목표하는 대학교 그래도 주변에서 대학 잘 갔네 라고 생각하는 대학교의 정원은 약 3만 3천 명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동년배 친구들 중에 약 10%, 9% 정도 안에 들면 그래도 명문대를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때 입시다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빨리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이라는 건 우리 과거에 계속 1교시 국어라는 시험을 봤어요. 국어 이제 범위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현재 지금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까지는 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 이런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는 이거 다 배운다. 그리고 다 수능을 본다라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수학은 범위가 좀 줄어요. 이제 미적분이라든지 기아라는 과목은 시험을 안 본다. 확률과 통계만 보는구나 라고 이제 좀 바뀌는 거고 거기에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70%를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30%쯤 살이 붙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라는 과목은 한국사까지겠죠. 이 과목은 과거랑 동일하게 일정 점수만 넘어가면 등급을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때가 되면 과거의 선배들보다 범위가 늘어나나요? 라고 질문하면 실제 범위가 늘어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과목들이 조금 들어오는구나 라는 게 조금 달라진다. 이게 수능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지 내신, 아, 이제 수능은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범위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죠. 언어 매체나 합법과 장문이 지금 고1까지는 선택이었는데 이게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량이 조금 늘어난다. 반면에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늘어난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탐구라는 건 1학년 때 범위이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따졌을 때는 어? 범위가 주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고1까지는 사회 과목이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가 되면 내가 의대를 가더라도 사회도 시험 봐야 되고 과학은 시험 봐야 돼요. 내가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사회, 과학을 모두 다 시험 보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조금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학교 때 배운 범위가 70%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신이 이제 가장 크게 변하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과목 절대 상대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예체능 개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과목은 어찌 보면 이제 부모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내가 선천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는 음악 잘 볼 수 있죠. 달리기 잘하는 친구는 체육 잘 볼 수 있죠. 선천적 영향을 끼치는 과목이다 보니 이 과목만 절대평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모든 과목은 모두 다 상대평가가 된다. 라는 게 여러분들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등급이 10%, 2등급이 34%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져서 총 5등급의 내신을 반영한다. 라는 것까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신 이렇게 5등급인데 3등급, 4등급, 5등급은 굳이 알아두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범위가 66%, 90%, 100%니까 실제 이 내신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지금 없으실 테니 1등급은 10%까지구나 2등급은 34%까지구나 이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내신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상위 7개 대학까지가 3만 3천명쯤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신은 10% 1등급쯤은 맞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때 고교학점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교학점제라는 말은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현재 체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고교학점제는 거의 유명무시라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하면 원래는 이런 걸로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하겠다라고 실제 정부에서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면 선택 과목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 전교생이 300명인데 내가 원하는 과목은 20명밖에 선택하는 애가 없네? 라고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등급이 10%예요? 그러면 1등급 받는 애는 20명 중에 2명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과목이 우와 가만히 봤더니 1학년 생활을 다 했잖아요. 2학년 올라갈 텐데 내가 원하는 과목을 가만히 봤더니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이 다 있네? 이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1등급 못 받겠죠. 2등급 받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희석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게 기본적인 입시 체계에서 움직일 거라서 고교학 점제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이라는 과목은 다 공통과목으로 돼요. 다 공통과목. 사회나 과학을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으로 모두 다 끝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물리를 너무 좋아해서 물리를 들으려고 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명밖에 없네? 그럼 선택을 주저하게 되겠죠. 내가 여기서 사회과목을 나 세계사 들으려고 했는데 세계사 선택한 애들이 다 전교 10등까지만 몰려오네? 있네? 그럼 듣고 싶지가 않겠죠. 갑자기. 그래서 이 고교학 점제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도입 취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고교학 점제가.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수업을 하면서 평가를 하겠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넌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수업을? 그랬을 때는 미이수라는 걸 우리가 선생님들이 재량껏 할 수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음악, 미술, 체육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1, 2, 3, 4, 5등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수는 다 하는 겁니다. 5등급을 받더라도 그럼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 과목을 내가 5등급 받았으니까 다음 학기에 또 들을래요. 다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고교학 점제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음악, 미술, 체육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다 등급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예를 들면 국어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4단위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도 만약에 4시간이면 일주일에 4시간 4단위 만약에 영어가 5시간인 학교가 있다고 하면 영어는 5단위 이렇게 해서 단위수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단위수랑 똑같은 말이 학점이라는 말이거든요. 아 그러면 단위수랑 학점이란 말은 똑같구나. 도대체 고등학교 때는 몇 단위를 배우지? 몇 학점을 배우지? 라고 질문하면 210학점을 배워요. 210단위를 배운다라는 거죠. 6학기 동안에. 그러면 한 학기에 몇 시간을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냐면 일주일에 35시간쯤 수업을 들어야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건데 3학년 2학기는 대학 입시에서 특히 내신으로 들어가는 수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아요. 일정상 이후로 수시는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아직 3학년 2학기가 안 끝났으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35시간씩 5학기를 하면 180단위가 되겠죠. 180학점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빼면 보통 이제 학기당 32학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이게 국영수사과 아니면 기술과정, 제2외국어 등등의 과목으로 이제 나눠서 과목이 우리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은 8과목이나 9과목 정도를 배우게 될 거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한국사라는 과목을 배워요. 거기에다가 기술이나 정보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거기에다가 제2외국어 한문을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렇게 내신이 반영되는 과목은 8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을 모두 다 상대평가 5등급제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신의 부담은 굉장히 커지겠죠. 내신을 제일 잘 받는 친구는 뭐예요? 이 8과목을 모두 다 10% 안에 가볍게 다 들어서 모두 다 8과목의 옆에 1자라는 숫자를 찍혀서 나는 8과목 모두 1등급이야 라는 친구가 내신 제일 잘 받은 친구가 될 거고요. 하나가 2등급인데 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 1.15등급쯤 될 거예요. 1.15등급쯤 되는 친구가 그 다음 친구가 될 거고요. 8과목 중에 2과목을 2등급 받게 되면 4과목 중에 1등급, 2등급 받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럼 1.25등급쯤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내신이 전교 1등부터 전교 맨 뒤에 있는 친구까지 이렇게 내신이 1등급부터 4.995등급까지 이렇게 나열되는 게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때가 되면 이렇게 내신이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분들 경쟁하게 되는데 한 과목만 잘해서 안 되는 거고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과목은 특별하게 정말 큰 장점이 있어 어떤 과목은 조금 미진한데 라고 했을 때 미진한 과목을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정상 궤도에 올리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실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4월 30일쯤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가 시작되거나 중간단계에 있거나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제 입시가 시작된 거고 이 내신 성적이 10번을 평가하게 돼요.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3학년 1학기까지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다 합치면 10번이 끝나서 이걸 모두 다 합치고 나서 내신의 최종, 의 친구는 내신이 1.5등급이구나 1.3등급이구나 이렇게 매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입시가 1년하고도 한 두 달쯤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대학들은 어떻게 뽑는 건지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가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죠.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입시를 보면 수시 모집에서 한 70% 정도를 뽑고요. 정시에서 30%쯤 뽑아요. 정시라는 말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능 시험 위주로 뽑는 걸 우리는 정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수시라는 건 여기 지금 적혀있지만 교과도 있고요. 종합도 있고요. 논술 이런 다양한 선발 방법으로 뽑는 걸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는 수시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뒤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신 성적 잘 받는 순서대로 뽑는 친구들 종합이라는 건 내신하고 학교 생활 전반을 보는 거 논술이라는 건 라고 질문하면 대학교 내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를 지원을 해요. 내가 고려대를 지원해요. 내가 한양대를 지원했을 때 그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험 보는 걸 대부분 논술 시험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선발 방법을 모두 다 통틀어서 수시 모집이라고 우리는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대학교에서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 빼고 교과 종합 논술을 이 정도 비율로 뽑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친구가 지금 부산의 친구예요. 광주의 친구예요. 대구의 친구예요. 대전의 친구라고 하면 아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예요. 나는 어차피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 걸어서 다녔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대학도 대중교통 타고 편하게 다닐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교과가 가장 인원이 많다. 다시 얘기하면 내신으로 뽑는 인원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학교 생활 전반을 다 보는 종합 그리고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양대 이상, 이화여대 이상 이렇게 서울의 주요 대학교거나 의대도 대부분 여기를 따라가는데 이런 대학들은 가장 많이 뽑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종합이요. 그리고 수능이요.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뽑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거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대학별로 한번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울대가 아니라 연세대를 보여드린 이유는 서울대는 저기 논술도 없고 조금 너무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뽑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추천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천형이 여기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교과라고 되어 있죠. 내신 위주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여기 서류면접, 서류면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이걸 우리는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동우수형하고 국제형하고 차이가 뭔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제형이라는 건 국제인재, 소위 말해서 국제화에 맞는 친구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문계열, 다시 하면 영어영문학과, 도고동문학과 이런 학과들, 무역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을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고요. 따라서 이 전형은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외고가 제일 유리하다. 국제고도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활동우수형은 종합전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논술이라는 것도 있고 수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교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연세대는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지? 라고 이렇게 확인하니까 수능이 제일 많이 뽑죠. 주요 대학교 중에 수능으로 뽑는 인원은 40% 이상을 뽑아야 되는 대학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교 중에 이와여대를 뺀 나머지 대학교는 40%를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가장 많아 보이는 거고요. 교과 그리고 종합. 종합이 제일 또 많죠. 종합이 두 번째 약 900명쯤 뽑네요. 그리고 교과도 500명 뽑고 논술 350명 이렇게 뽑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확인을 하나쯤은 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때가 아마 되면 아마 의대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직 인원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교육부 다시 얘기하면 정부에서는 2000명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에요. 이건 아마 4월 말쯤 돼야 아마 확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의대예요. 현재 의대인데 여기 지금 인원을 싹 다 도하면 약 3000명 정도가 되죠.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전국의 인원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한 번 했는데 서울 쪽의 인원이 제일 많죠. 846명으로 3000명 중에 846명이니까 몇 프로쯤 되지? 라고 생각하면 한 28%쯤 서울권에 있어요. 인천, 경기까지 이렇게 더하면 1000명이 좀 안 되죠. 아 3000명 중에 1000명쯤은 서울 쪽에서 뽑는구나. 33%가 조금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지역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별로 쭉 나열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의대가 나중에 2000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2000명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 있는 대학교 중에 물론 서울 쪽에 있는 의대도 인원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인천, 경기에 있는 대학도 우리가 인천, 경기라는 지역을 가만히 보면 실제 이제 살고 있는 인원은 2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의대적원은 굉장히 적죠. 서울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천, 경기는 적은데 학교가 3개인데 130명밖에 안 되니까 한 학교당 40명이 조금씩 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아 인천, 경기도 인원이 좀 늘어날 거고 지방이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지방이 더 많이 늘어날 거냐. 다 지금 뉴스를 보시겠지만 지역의 지금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 문제제기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 지역 의대가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2000명 중에서는 교과 선발 인원이 제일 많아요. 교과 선발이 제일 많구나. 근데 나중에 지금 2000명이 또 늘었을 때 만약에 1500명쯤을 또 지역 인재로 또 인원을 늘리게 되면 실제로 교과 인원이 또 이만큼 더 늘어나겠죠. 여기 지금 5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를 싹 다 더하면 실제 여기 한 1000명쯤 돼요.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2000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을 이렇게 더하면 1000명이 조금 넘잖아요. 아 지역 인재로 지금 이미 50% 정도를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뽑고 있는데 이 인원이 다시 1500명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또 늘어나게 되면 이 인원이 각각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역 서울,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내신이 정말 중요해지지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의대거나 치대거나 약대거나 수의대를 갈 때는 뭐가 제일 많다고요? 교과 선발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내신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여러분들 때 내신으로 대학 들어가는 게 의대도 늘어요? 치대도 늘어요? 다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꼭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국영수사과 등등 모든 과목을 내가 취약하다라고 생각되는 과목을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정상 궤도로 빨리 만들어 놓는 시간이 1년쯤 남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가는 방법이 아니다. 특히 지역 쪽에 있는 대학은 20% 정도밖에 수능으로 뽑지 않는다. 나머지 내신 위주로 대부분 다 뽑기 때문에 우와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잘 받아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늦구나. 지금부터 이 지금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쭉 우리가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원이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울대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나 했어요. 아직 2028이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서울대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는데 원래 다른 대학교는 언제쯤 발표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이런 입시가 세부적으로 대학들이 다 발표할 건데 아마 서울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발표를 할 거예요. 1학년 때 발표했던 건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지역균형선발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대학으로 따지면 교과전형의 똑같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서울부터 지역까지 지역을 균형있게 선발하겠다라는 선발 방법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의 인구가 200만이다라고 하면 전국의 인구가 5천만이니까 5천만 분의 200만 분의 1 정도의 인원 비율을 서울대 정원대로 뽑는 게 지역균형선발전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발표했어요. 아 서울대도 의대랑 마찬가지로 내신 좋은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의지를 2028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평가 전문화라고 해서 이제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내신만 잘 받는 친구를 원하는 건 아니고 학교생활 그리고 이제 대학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면접까지를 강화해서 친구들을 뽑겠어요. 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내신이 좋아야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신 좋은 친구를 뽑겠으니까 내신 준비 잘하세요. 가 2028학년도의 핵심 키워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3에 올라왔으니 고등학교는 어디 가는 게 좋을까? 라는 것도 이제 하나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실제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90% 정도의 학교가 일반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학교들이 좀 있는데 특목고 전국자사고 이렇게 쓸 때 특목고의 대표적인 건 외고, 국제고 그리고 전국단위 자사고가 되겠죠. 전국단위 자사고는 충청도에는 천안북일고등학교가 있고요. 경상북도에는 김천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있고요. 경상남도에는 현대, 처운고 등등의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를 전국자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있고 지역자사고, 명문고 이런 학교들은 일반고인데도 명문고등학교가 있고 서울 쪽에는 지역자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학교들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강점, 약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학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도드라지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외고라는 학교는 커리큘럼에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사고거나 아니면 일반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과목들이 되게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게 외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국제고도 이렇게 경제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개설해놨다. 왜요? 국제인재를 뽑는 거니까. 외고 친구를 뽑는 거니까 당연히 어학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학교들은 여긴 지금 대표적으로 한영외고, 서울국제고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적어놨지만 대부분 전국 단위 외고든 전국 단위 국제고든 다 이렇게 다른 학교랑 다르게 과목 이름만 보더라도 아, 이게 어떤 고등학교겠구나. 외고네, 국제고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끔 기본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특수한 자사고들은 또 과목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대표적인 게 서울의 하나고고요. 저쪽의 충청권의 삼성고등학교가 이렇게 과목이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하나고나 삼성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정시로 대학을 보내는 걸 지향하지 않아요. 이 학교는 그냥 우리 학교는 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권학 이념을 맞는 인재를 만들겠다.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인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심학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도요. 외고네, 국제고네, 하나고등학교네, 삼성고등학교네 이런 학교들은 커리큘럼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어느 학교겠구나라는 걸 대충 다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 자사고라든지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위주로 무언가를 과목들을 세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아, 내가 이런 특징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여러분들 각각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기본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쭉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학교마다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은 기재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꼭 있어서 여기 잠깐 제가 멈춰놨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모르는구나. 아까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했죠? 외고는 외고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대학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과목명만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외고겠구나. 라는 것까지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일반고는 전국에 1,70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찾는다라고 대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무언가 나눠진다. 이거는 반영이 안 된다. 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특징, 강점, 약점은 그냥 이렇게 쭉 정리해놨으니까 잠깐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만약에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멈추시면 되니까 이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고, 과목 뭐 이렇게 뚝 나눠져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를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약자로 세특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걸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등등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이 내용을 적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어주게끔 되어 있는데 뭐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적어줘요? 뭐 해석 등 발표에 참여했대요. 참여는 대부분 친구들이 하죠. 물론 본인이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친구도 있지만 선생님이 뭐 아 오늘은 12일이네? 12번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참여시키기도 해요. 아 참여를 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뭐 이렇게 뭔가 적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특기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대학의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학에 봤을 때는 특기사항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특기사항으로 보이는 거죠.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을게요. 뭐 수리생물학 이게 지금 수학에 대해서 뭔가를 쭉 수여를 공부하는 중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수학시간이구나 라고 이제 수학선생님이 적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수리생물학? 어? 수학이랑 생물이 연관되네? 이렇게 무언가 적혀 있고 수학이 활용되는 사례 막 이렇게 찾았대요. 생물학이랑 수학이랑 연결시킨다. 그럼 이 아이는 생명과학을 가고 싶어요? 생명과학을 가고 싶어요? 아니 약대를 가고 싶나요? 수의대를 가고 싶어요? 의대를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적어 나가는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뭔가 적혀 있으면 아 얘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고 이제 한눈에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선생님의 입장이죠. 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서 있는 이 친구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이게 의대를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구과학과를 가고 싶은 건지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세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일하는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전이라고 얘기했어요. 4월달부터. 지금은 뭐죠? 지금 중3은 연습이에요. 그럼 지금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 선수들도 무언가 축구 본선을 나가기 위해서 연습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친선 경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뭐 국가대표를 22명 이상 뽑아가지고 청백으로 나눠서 자기들끼리 자체 연습 게임을 하기도 하죠. 다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실전 연습을 해놔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잘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내용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뭐 이 내용도 특별히 다 조금씩 다를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전형이라는 거 여기 웃음 표시를 해놨어요. 웃음 표시라는 게 뭐냐면 일반고가 좀 유리하겠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일반고 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저쪽에 분당에 가면 낙생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막 서울대를 정시로 20명 이상씩 보내고 의대를 가는 애들이 막 30명씩 이렇게 1년에 나와요. 그 고등학교 300명짜리 고등학교에 그 고등학교 들어와서 10% 안에 들어야지? 라고 하면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는 애들 틈바구니 속에 본인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고는 교과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고는 딱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친구들은요. 친구들하고 딴 짓을 하거나 아니면 책상과 밀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창밖을 보거나 자꾸 다른 짓을 해요. 10%만 뭔가 수업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실제로 내신 10% 안에 드는 게 상대적으로 쉽겠죠. 이런 학교들이 자사고에 많겠어요? 일반고에 많겠어요? 외고에 많겠어요? 일반고에 많겠어요? 당연히 일반고에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반고는 교과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합전형은 특목이나 자사고가 유리할 수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가장 강점이 뭐냐? 이 자사고의 줄임말이 뭐냐면 이걸 풀네임으로 또 얘기하면 자유령 사립고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립고등학교거든요. 사립고등학교의 장점이 뭐냐?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서 20대 교직생활을 그 학교 하시면 큰 변동이 없는 한 정년 때까지 계속 한 학교에 머무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대학을 가더라라는 노하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전반을 다 반영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자유령 사립고라든지 특목고도 대부분 다 사립이거든요.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강점을 떨친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웃음 표시를 기본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수능이나 논술은 특목 자석으로 이제 웃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어차피 수능 논술은 학교의 영향을 받는 건 거의 미지네요. 뭐의 영향을 받으면 개인의 영향이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가 유리하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죠. 주변의 환경이 친구들이 모두 다 대학을 가겠다고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면 본인도 따라할 수밖에 없죠. 조금 몸이 아파서 쉴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독서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본인도 이제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다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 때문인지 이제 하나씩 보면 여기 중간에 교과라고 적혀 있어요. 내신만 위주로 뽑는 전형에서는 95%, 다시 1,000명 중에 950명쯤은 일반고에서 합격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중간에 뭐라고 되냐면 학업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학업우수라는 건 교과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업이라는 건 국영수사과 등의 내신이 학업이잖아요. 이 학업이 좋은 친구들을 뽑는 종합이에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내신만으로 검증하는 것보다는 수능까지로 검증할게요 라고 해서 수능체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놨어요. 뭐보다요?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것보다는 여기는 3개 6인데 여기는 4개 7에서 4개 8이니까 1개 1등급을 더 맞아야 되잖아요. 저거보다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 일반고파이가 조금 주는구나 자사고 애들도 들어오고 외고 애들도 들어오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계열적합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계열적합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면 기계공학과 계열에 적합한 친구 내가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과를 갈 거예요. 그럼 스페인어과에 적합한 친구를 뽑겠다라는 전형이 이거고요. 그런 학교들은 제가 아까 하나고 삼성고 이런 예를 들었지만 그런 학교들은 수능 공부를 안 시키는 학교들도 있다고 했죠. 각자 도생해서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체전은 적용시키지 않을게 라고 대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고, 영재고 이 학교들이 대부분 수능 공부를 학교 내에서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대부분이다. 외고, 국제고가 대부분이다. 이게 문과, 이과 계열의 학과들을 나눠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입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내가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학습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외고가 가장 유리할 수 있고요. 문과 계열은. 자연계 친구들은 과고나 영재고, 그리고 또 하나고 같은 일부 자사고 등을 우리가 노린다고 하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등학교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 지금 학교 알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고교 알림이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지금 중3 때 우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하나하나 탐구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고등학교가 어딜지 한번 찾는 것도 필요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나중에 일반고 원서를 쓰거나 자사고 원서를 쓸 때는 12월, 11월 이후가 돼야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재고 이런 학교들은 봄에 이제 원서업수로 시작하거든요. 이런 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동안에 첫 번째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경수 사과 등의 과목에 무언가 미진한 과목을 없애기 10% 안에 들기 위한 무언가의 과정을 미리 좀 예습해 놓기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건지